안녕하세요. 출입국 외국인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남부 행정사입니다. 저는 실무상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지난 3월 8일 법무부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17일 답변을 받았는데 어찌어찌 지내다 보니 이제서야 답변서를 읽어보고 실무상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먼저 질의 내용.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보면 앞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체류어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어댈 수 있음. 또한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안내 사항을 보면 반드시라는 표현과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실무 경험이나 창구에서는 심사 중 출국할 경우 신청을 취하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행정 편의적인 것이며 사실상 창구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도 취하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 위 안내 사항을 액면 그대로 이해할 경우에도 불어댈 수 있는 경우와 불어대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질문 1. 신청 후 불어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간단한 연장의 경우 예를 들면 비자, 단순 연장의 경우 등 접수 출입국 사무소의 사정으로 업무 처리 기간이 이내지 3주, 행정 대행 기간의 경우 1개월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당사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국할 경우 신청 취하를 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계속 체류 기간 산정에서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일부 단순 연장 사건의 경우 즉시 처리하든지 출국하더라도 취하 간주하지 않고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 지침을 변경하지 못한다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일 2024년 4월 17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여 법무부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각종 체류어가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어 기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유의사항 7번 각종 체류어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의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문구는 민원이니 민원 신청 시 국내 체류 중일 것을 규정하는 문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종 체류어가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및 결정을 요하는 업무로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 처리 기준은 내부 지침임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서별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업무 처리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관서의 경우 대행 기간을 통한 체류 허가 신청의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서별 체류어가 민원 적채, 체류 인력 운용, 적절성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지연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지뢰와 답변의 중요성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중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을 하고 심사가 끝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 취하로 보고 심사가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